네 머니보입니다. 홍콩 H지수 ELS 투자하신 분들 내년에 어떤 걸로 투자할까?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HSCEI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HSCEI 지수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긴 했지만 현재 국영 기업이 많다. 국영 기업이 왜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중국은 원래 다 국영 기업이었죠. 100% 국영 기업만 있었는데 민영 기업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민영 기업이 모택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생겨난 거죠. 결국은 민영 기업이 8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등소평 때부터. 근데 국가를 돌리고 있는 기관 산업이라든지 이제 핵심 금융 산업은 계속 이제 국영 기업인 거죠. 그래서 민영 기업이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국영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이제 금융 시장, 금융 섹터. 금융 섹터는 간혹 이제 민영 기업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국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결국은 이제 국무원 산하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산당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금융회사가 뭔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거를 이제 모니터 당하고 그 다음에 리포터하고 하나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이 많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은행이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도 관치금융이 심하다고 하지만 중국은 그냥 100% 관치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융 섹터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기업이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공산당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일 뿐이죠. 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가장 큰 지금 위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방정부 부채죠. 그 다음에 부실 공기업에 대한 부채. 특히 이제 뭐 공기업이 워낙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마다 지방정부 산하에 이제 국영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공기업들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채가 쌓이고 있는데 이 쌓이는 걸 결국은 은행들이 사줘야 되고 은행들이 결국은 빚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예대마진이나 이런 것도 다 국가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영기업 섹터, 금융기업 섹터가, 금융 섹터가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도라는 가는데, 망하지는 않고 도라는 가는데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다. 그래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은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메리트가 없는 거죠.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뭐 시노팩이나 시누크 같은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는데 당분간은 민영화 할 것 같지가 않고요. 이 섹터를. 공기업으로 계속 잡아두고 있는데 망하지는 않지만 수익성이 역시 없죠. 우리나라 한국전력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상장사이긴 하지만 똑같죠. 중국처럼. 상장사이긴 하지만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다. 상장사지만 가격의 개입. 개입이라고 하는 게 웃기죠.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을 정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한국전력하고 똑같은데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 똑같다. 투자 관점에서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채권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똑같은 거죠.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망할 수는 없지만 투자 가치는 굉장히 낮은 거죠.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영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SCI를 다시 투자할 거냐 봤을 때는 이런 국영 기업이 투자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3년 동안이란 기간 동안 ELS 운영 기간 동안 거의 3, 40% 빠졌는데 그러면 누가 많이 빠졌고 누가 반등할 수 있을까 이게 키죠. 그래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제가 반등할 수 있는 게 뭐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뭐 이 사람인지라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냥 제 추측이나 견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많이 빠지고 누가 많이 오르겠냐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이 50종목에 3년 동안에 이제 그 그래프를 다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본 건 아니고 한번 쭉 살펴봤어요. 어떤 종목이 진짜 많이 빠졌을까 보시면은 지금 요 노란색이 HSCEI 지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요 녹색이 CCB 중국 건세로 냅니다. 그죠. 최근 한 3년 4년 정도 되네요. 이 기간 동안 보시면은 둘 다 같이 빠지죠. 그죠. 그래서 우하향 한다. 근데 HSCEI가 좀 더 빠졌죠. 그죠. 그 다음에 건설은행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뭐 뭐 갯진도찐이긴 한데 조금 덜 빠졌죠. 예. 그래서 거의 같이 빠졌다. 예. 일단 국영기업들도 많이 빠졌다. 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 시가총액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알리바바를 보겠습니다. 자 알리바바를 보시면 여기 녹색이 이제 알리바바하고 노란색이 이제 HSCEI인데 알리바바는 지금 64% 빠졌나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초반에는 더 많이 올랐어요. 이때 20년도에는 올랐다가 이때가 이제 그거죠. 마윈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다음에 엔트 파이낸셜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좌절되고 중국 정부에서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독과정 규제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 고점대비에선 더 많이 빠졌겠지만 아무튼 이 기간 보면 그 HSCEI보다 더 많이 빠졌다. 물론 이제 좀 덜 빠진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똑같이 되려면 덜 빠진 것도 있는 거죠. 찡둥닷컴 찡둥닷컴도 뭡니까? 대표적인 쇼핑몰이죠. 알리바바 같이 HSCEI보다 더 빠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네 그 다음에 SMIC 있죠. SMIC는 이때보다는 많이 올랐네요. 워낙 이 20년도 19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내년 시점에서 국영기업 전반적으로 쭉 빠졌다.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 기업 뭐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더 빠졌다. 그럼 반등장에서 반등장이 온다는 가정에서 누가 더 오를까? 이건 어떻게 보면 주식의 변동성 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국영기업보다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테크 기업이 변동성이 일반적으로 크죠. 변동성이 국영기업하고 인터넷 기업 두개 놓고 보면 인터넷 기업이 더 큽니다. 그죠. 그리고 인터넷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장이 온다면 좀 더 기업의 우호적인 환경이 된다면 제 견해입니다. 이 테크주가 더 오를 수가 있다. 테크주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오를 수가 있다. 그리고 규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PER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낮아진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는 테크주가 더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국영기업은 저는 장기적으로도 안 좋고 단기적으로도 큰 반등할 요인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시잖아요. 한국전력처럼 여기는 철밥통이고 회사가 수익을 내야 될 의무가 없는 회사가 수익이 목표가 아니고 그냥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주식투자 관점에서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금융섹터라든지 에너지 섹터 같은 국영기업이 배제된 테크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좀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럼 테크 위주로 가져간다는 가정에서 어떤 ETF가 유망할까 이걸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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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